팬분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. 네, 팬분들이 직접 주는 특별한 상, 시즌 골든디스크 인기상, 바로 만나보시죠. 제 36회 골든디스크 어워즈, 시즌 골든디스크 인기상. 시상에는 입체적인 캐릭터와 능청스러운 표현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심스틸러, 배우 구교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길을 잃어서. 안녕하세요. 배우 구교환입니다. 저는 늘 작품에 참여할 때 관객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는데요.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자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작품에 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